김우재입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현재 암호화폐 시장,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출세와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알트코인들도 평균 1% 이상 하락을 보여줬어요.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의 약세와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베네수엘라의 법적화폐 볼리바르와가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을 생명줄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베네수엘라의 재건계획에서 투명성, 재산권,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. 이처럼 이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할 것이고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한국 고액 자산가들도 이 암호화폐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된다는 소리겠죠. 이 돈 많은 놈들이 미쳤다고 이상한데 투자하겠습니까? 맞죠? 앞으로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의 필수 투자 자산이 될 거니까 우리 시바이누도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시드 확 땡길 수 있는 방법 지금 뭐가 제일 핫해요? 바로 11월 미국 대선이죠. 이 트럼프 그냥 인터뷰만 하고 총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트럼프 밈코인 단 하루 만에 87% 급등 바이든 가구 헤리스 뜬다. 바이든 밈코인 바로 폭락하고 헤리스 밈코인 하루 만에 527% 폭등했다. 133%대의 마무리.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를 주목하는지 누구한테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. 지금 코인하는 대부분 사람들 트럼프에 열광하죠. 왜? 친 암호화폐 백악관 만들겠다. SEC 위원장 해고하고 싹 다 바꾸겠다 하면서 코인하는 사람들 지지율 혼자 독식하니까 헤리스도 안 되겠다 싶어서 노선 변경하니까 바로 반응 오죠. 지금 지지율 역전해버렸습니다. 이 트럼프로 확정됐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왜 친 코인 정권을 미국이 원하는지 왜 미국 전체가 암호화폐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걸 아셔야 돈을 버는 겁니다. 현재 전세계 기축통화 돈에도 대장이 있다. 바로 달러죠. 브레트누즈 협정회의에서 금에 고정되는 금 본의제를 기반으로 국제통화 시스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달러 세계 기축통화됐고 압도적인 금융시장 지배력으로 전세계 자금 빨아들이는 블랙홀 되면서 패권 꽉 잡고 있잖아요. 근데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금융 독립, 미국의 경제적 압력이나 제재받기 싫다 해서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. 이 센트럴뱅크와 디지털 화폐를 합친 용어 즉 각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 바로 이것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달러로 인해서 전세계 패권 다 잡고 전세계 자금 쪽쪽 빨아먹는 미국이 응 너네 이제 자금 못 먹어 너네 제재도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어이구 그러세요 이럴까요?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. 보세요. 해리스, 트럼프 양측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. 이 트럼프 두 아들은 암호화폐 탈중앙화, 금융 관련 중대 발표를 예고하고 해리스 또한 크립토포 해리스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 본격화 했습니다. 지금 이 대선 후보들 모두 자기한테 코인 이미지 씌우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 보세요. 이 흐름을 아시고 같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. 중국한테 패권 절대 못 준다. 이미 암호화폐 초강대국 미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도 미국 정부 관리 하에 이 암호화폐 시장 싹 다 잡아먹겠다. 미국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직접 발행해서 제2의 기축통화, 바뀌어가는 시대에 발 맞춰서 다시 한번 패권 잡겠다는 겁니다. 근데 이 CBDC 관련 코인 하면 거진다 리플 발급은 모르시더라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시총 높고 기술력도 훌륭하기 때문이죠. 근데 이 리플은 아닙니다. 리플은 아니고 미국 정부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이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다시 한번 제2의 기축통화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했고 미국 재무부 장관 앨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검증 마쳤습니다. 지금 발행 초기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키고 이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입니다. 그럼 현재 달러의 가치 지금 달러가 1356원 정도 하니까 그냥 약 1300배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릴 겁니다. 자 그럼 이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 바로 볼게요. 자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. 자 기준이 연준, 국고, 재무부입니다. 여기서 리플, TBD로 미정 그러니 제외하겠다는 거고 밑에 테더 또한 미정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. 근데 이거 모자이크 없이 여러 번 올렸는데 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라 계속 영상이 짤리더라고요. 이거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. 대가 바라는 거 1절 없이 종목 가져다가 사기치는 사칭업자인지 아닌지 순차적으로 번호 조회 한 번만 해보고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미국 대선 지나고 25년 초까지 가만히 들고 계셔도 1300배 그냥 먹고 가는 겁니다. 매주 로또 살 돈 5천 원, 만 원 그냥 여기다가 담으시라는 거예요. 미국 뉴욕 물가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시죠? 근데 대한민국 어때요? 그 어마어마한 뉴욕 물가랑 맞먹습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기대 소명은 점점 늘어가고 노년 노후가 길어지는 이 시기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시대 심지어 셀프 부양을 준비해야만 하죠.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 노후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. 점점 사람에 대한 정도 사라지는 이 마당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앞에 나타나 줄까요?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.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. 그러면 남은 노후 인생 전세계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보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아시겠죠? 김우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